아는 분들에게 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소에 미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생각해본 적 없는데? 귀여운? 어? 감사합니다. 귀여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기 또 계시네요. 누나, 저의 머리를 이쁘게 해주시는 우리 누나. 이쁜 누나. 평소에 미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나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만내송상. 어? 저기 또! 지나가시는 뭐? 잘생긴 청년! 잘생긴 청년! 안녕하세요. 혹시 보이스라엔디 정민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x2 왜요? 평소에 미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생긴 형? 아 우리 미누요? 네. 말 안 해도 알죠? 내가 무슨 말 할까요? 아 다들 대답을 안 해? 생각해본 적 없나 봐요. 감사합니다.